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인천공항 여객 대합실은 초만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휴가철 해외여행이 늘면서 관광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희수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인천공항 출국장이 초만원입니다. 젊은이 못지않게 60, 70세대의 고령층도 많습니다. 휴가철 여행객에다 산악당체에 해외 등반까지 겹쳐 휴가철 출국자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문화원의 조사 결과 60, 70세대의 해외여행이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피서관광철이 시작되면서 일주일 동안은 해외 피서관광객이 70만 명으로 절정을 이뤘습니다. 관광업계는 휴가철 해외 관광객이 올해 16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지역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고객들이 자유여행 성격의 여행을 선호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관광수지 적자 폭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올해 관광수지 예상 적자는 45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서 11억 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피서를 권장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국내 관광 상품권을 제공하면서 국내 휴가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아이들과 함께 숨은 비경이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체험 여행지가 증가하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휴가지 이용으로 내수도 살리고 관광수지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잡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리포트 문인수입니다. 국내 휴가 국내 휴가지 국내 휴가